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BBQ 동영상 클립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생이자 부산의 서진철 사장님하고 오늘 첫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조립하면서 할건데 아무튼 많은 기대, 성원을 부탁드릴께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렛츠 스타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BBQ 동영상 클립을 시작합니다. 어제 제 배송이 왔습니다. 오늘은 BBQ 동영상 클립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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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은 그릇 이것은 약간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께요 오늘의 바베큐빅은 오늘의 바베큐빅입니다 따라서 따라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비는 두 가지 바비큐 피트입니다. 첫 번째는 어플라마조. 어플라마조는 그냥 차코루, 그리고 사이드박스. 이 어플라마조는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샘플을 구매한 것처럼. 다음은 듀오가스 챠클 릴로 사용할거에요. 우드와 챠클을 사용할거에요. 그리고 LPG, 프로판을 사용할거에요. 이런식으로 사용할거에요. 그리고 챠클을 사용할거에요. 그리고 이건 사이드박스에요. 보세요. 바베큐를 사용할거에요. 아시아 스타일은 항상 음식을, 야챠클, 야챠클, 야챠클을 사용할거에요. 텍사스 스타일은 사이드박스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야챠클을 사용할거에요. 그 다음은 야챠클을 사용할거에요. 그래서 항상 직접 야챠클을 사용할거에요. 그 다음은 야챠클을 사용할거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낮은, 낮은, 낮은. 그래서 브리스키을 만들거에요. 그 다음은 모든 야챠클을 사용할거에요. 12시간 정도 걸릴거에요. 그래서 브리스키. 이 의미는 낮은, 낮은, 낮은. 저는 아시아 마켓을 보여드릴거에요. 하루에, 어디까지 Honey買 yo 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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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with a corner. 이것은 4 번호 사이드릴드입니다. 이것은 번호 메뉴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스푼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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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파이럿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매했는데 이것은 높은 학교에서 캠핑이나 집에서 그래서 큰 크기가 없지만 이것은 사이즈 박스 이 부분은 사이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난 후, 여러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Ikea에 가면, 구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듀오가스와 초콜릿 그릴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다음은 오클라마조입니다. 저는 초콜릿 그릴들보다 초콜릿 그릴들입니다. 이 오클라마조입니다, 조금 무가하게 시켜요. 이 그릴들은 아주 미개네요. 더 커 더 더 더 더 더 5» 이 그릴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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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드요.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대형을 사용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을 만들어서, 이 방식은 잘 만들었어요. 이 방식은 제작용으로 만든 그런 식으로, 이 방식은 큰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만들어서, 모든 텍사스 바베큐맨의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절대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식은 사실, 수정, 센터시아, 텍사스 바베큐멘은 제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들거에요. 이 방법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게 한국말로 좀 해야될거는 한국분 유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이거는 가스하고 석탄이나 나무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건데 가스 한쪽에서는 가스를 쓰고요. 프로판가스 한쪽에서는 나무를 써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나무로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두 장비의 차이점은 만약에 디오가스를 차파구리를 사시면 가스도 쓸 수 있고 나무도 쓸 수 있고 석탄도 쓸 수 있어서 가정에서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나무향이 더 강하고 조금 더 오리지널 스타일로 쿠킹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클라마조 같은게 좀 더 낫죠. 왜냐면 이거는 철판이 좀 얇구요. 얘는 좀 두껍고 얘는 오직 나무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별장이나 아니면은 야외에서 이렇게 별장을 갖고 계시는 전원생활 하시는 분은 어클라마조 제가 추천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제가 어클라마조 판매상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볍게 좀 쓰겠다. 가스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할 때는 이 가스하고 이 가스하고 샤프를 쓸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 얘가 한 400불 한 400불 그래서 한 40만원 하나당 한 40만원 정도 되구요. 아마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를 체결해서 갈 수는 없는데 통감비하고 유통비하고 해서 아마 사시기는 아직 힘든데 왜냐면 이 웹어그림같이 한국에 충판권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웹어그림 들어오시 근데 아직 이런 회사들은 충판권 가지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브랜드 한국에 맞는 브랜드의 바베큐 피트 제조사를 가서 아마 충판권을 따 갖고 올 건데 그게 샤프릴이 될 수도 있고 오클나마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마비큐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피트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저희가 하나를 계약해서 아마 충판권을 따서 좀 새로운 컨셉이나 조금 더 오리지널이나 좀 더 미국 스타일에 더 가까운 거 그런 거 좀 기존의 외부에서 못 보여줬던 스타일들을 저희가 좀 선보일 예정이고 그 상태에서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써보고 한국식에 가장 적합한 바베큐 피트가 뭘까를 선정을 할 거고 그러면 저희 에이전시가 미국에서 뭐 계약을 따서 충판권을 드려서 판매를 하듯이 이렇게 따 보는 거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오늘은 이거를 파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파트를 보여드려서 저희가 좀 자체제작을 해보면 상극적인 성능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워크라마조립 같이 또 해가지고 완전히 조립하고 나면 조립 과정 중에 조금 조금 찍어드리고 조립한 과정에서 완성도 그다음에는 저희가 고기를 직접 굽는 거 구워서 먹어보는 거 먹어보면서 저희가 상품기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캠퍼 캠퍼패킹이나 아니면은 뭐 가정주부들이 렌즈에 살짝 넣어서 데펴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저희가 인터넷쇼핑 그다음 홈쇼핑 기타 유통라인 들어가서 판매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스타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근차근 재밌는 것들 그다음에 간단히 이렇게 지루한 거 말고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어떻게 고기를 다뤄야 됐든지 어떻게 시즈닝을 만들고 어떻게 소스를 하고 고기는 어떻게 커팅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바베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는 텍사스 바베큐 로우 앤 슬로우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바베큐 문화를 선보이는 회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파트를 다 꺼내 놓고 속에 있는 포장을 이렇게 딱 까부었더니 요렇게 이제 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파트들이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립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레고 게임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Hi Now we're during the assembly now. So first one we assembly chamber and charcoal. So four gas burner. So this is we can use that gas and wood on charcoal. And this is a Oklahoma barbecue pit. So only we gonna use wood, wood and charcoal. So we can compare that which one. I mean each barbecue pit they have the purpose different. So first for when a gas grill with charcoal means it's a little dino. Sorry sound is a little lighter you know. But it's more Texas style is Oklahoma Joe means more deep. Sound is deep and then more heavier. So I see maybe someone really wanna do only when when do barbecue. That time only do wood or charcoal. That time I recommend you Oklahoma Joe. So this is more original old school style. But maybe modern family they use gas or charcoal that time. This one is a prepper for housewife whatever. So that kind of I can compare that two items. Between as Oklahoma Joe and charcoal grip. So you can see that it's a cooking process. So you can see that it's a cooking process. So you can see that it's a cooking process. Oklahoma Joe is Texas brand. It's very heavy and heavy. So it's almost... It's a raw scale. It's a big capacity. It's kind of thick. It's a medium size. It's a little thick. It's thick. It's a little thick. It's just a thick. It's a deep space. It's a thick. It's a big size. It's a big size. Even if you're관Box drive. So this side is a small size. It's a very complicated look. It looks a little thickness. It's a little bit more hairy. It's metal with the metal side. You're in the back. 그 정도 두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쓰실 때나 주부님들이 쓰실 때는 이런 형태로 선호하실 것 같아요 목재를 떼거나 떼감을 떼는 것 보다는 가스불로 그냥 살살살살 구워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될 것 같고 왼쪽 거는 집에서 남자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이번 주는 제대로 바베큐 한번 해보겠다 그럴 때는 이쪽 브랜드가 더 선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들여온 제품들은 텍사스 스타일이 될지 아니면 조금 뉴욕 스타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브랜드를 하나 들여올 때는 근데 우선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는 한국에서는 지금 웨버그릇 쪽에서 나온 거 계란 형태 그 정도 있고 이제 원형하고 사이드버너가 있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봐야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다이렉트 파이어가 아니라 인다이렉트 파이어서 사이드박스를 쓰는 거가 텍사스 바베큐 스타일이니까 그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조립하고 다음 것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선 좀 복잡한 가스버너 하고 차컬 쓰는 건 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드 하고 차컬 쓰는 거 오클라마존 이제 어셈블리가 완성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광택의 철제 구익이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 군고구마 구이이나 별처럼 없는데 이제 요점을 좀 소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언제나 바베큐를 할 때는 차컬에 이렇게 수술 넣어서 위에서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구이기보다 더 뛰어난 거는 완전히 뚜껑을 닫아서 온폐를 딱 커버를 하니까 고기가 더 완성될게 오븐식으로 굳겠죠 그 다음에 매 순간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 온도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트에 대한 온도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연기 나오고 연기 빼고 뭐 그 정도인데 정확하게 텍사스 바베큐의 포인트는 이쪽 사이드버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화구이가 함은 밑에서 수술의 나무로 히팅을 받아서 고기가 구워지는 거고 그래서 약간 타기도 하고 훨씬 바삭바삭 크리스피한 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텍사스 쪽에서는 이쪽에 이제 사이드버너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나무나 뭐 숯이나 그런 걸 써서 이제 불을 올려요 그래서 불을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결론은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다이렉트 그래서 그저 우리가 그냥 쓰는 거는 다이렉트 방식이고 인다이렉트 방식에서 불이 직접 닫지 않는다 해가지고 인다이렉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낮은 열로 불이 직접 닫지 않기 때문에 낮은 열로 천천히 굽는다 해가지고 텍사스 방식이고 그래서 로이 앤 슬로우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브랜드가 텍사스 바베큐 로이 앤 슬로우라는 개념이 사이드박스를 사용해서 고기를 굽는다 그래서 육즙을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밖에 이제 고기 밖에 이렇게 탄게 보이는데 불이 직접 닫지 않았기 때문에 탄 거라기보다는 이제 흔히 말씀하실 때는 탔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 그냥 용어로는 카라멜라이징이 잘 됐다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카라멜라이징이 얼마나 잘 됐냐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그게 이제 텍사스 밥의 포인트인데 아무튼 뭐 드실 때 처음에 시커메니까 그게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 선입견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라멜라이징을 로우 앤 슬로우로 천천히 구워나간다 그래서 브리스켓은 저희가 12시간 그 다음에 베이비 백립이라고 해서 우리 그 돼지 등갈비구이 같은 거는 한 6시간 4시간 그 다음에 풀포크도 한 6시간 돼지 어깨살이요 찢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세지 같은 거는 한 2시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품을 선보일 거고 오늘은 처음 피트가 들어와서 한번 조니버 어셈블리 한번 해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온도하고 차콜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클라마 조 그 다음 거는 조립이 완성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립 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힘듭니까 힘듭니까 지금 얼마나 하고 있죠 저희가 1시간 넘었죠 거의 2시간 냈지 않아요 여자들이 하긴 좀 어렵죠 안 될겁니다 남편분들이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형광등 못 가시는 분 이건 못하겠죠 아 맞아요 네 조금 기회 좀 잡으시는 분들은 좀 사서 조립하시면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는데 아 나 이런 거 젠벨이다 그러면 조금 애를 먹으실 거 같아요 아무튼 완성되면 완성되면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스터서 카우보이 서가 피트를 이제 조립을 마쳤습니다 조립하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예예 그냥 내고 맞추듯이 예예 그래서 그냥 이쁘네요 예예 그래서 우선은 기능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쪽은 차콜 혹은 우두를 써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서 올리고 불의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밑에 숱이 있다고 치면 요렇게 하면 더 바싹 구울 거고요 불이 너무 세다 하면 요렇게 해서 좀 떼어서 고기 운동 속도를 그래서 보통 여기 고기 구워 야채 같은 거 구운 옥수수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이드 박스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텍사스 스타일로 로우 앤 슬로우로 갈 때 사이드 박스 그래서 불 떼서 일로 가서 한바퀴 돌면서 나가는 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대사이니까 목재 떼고 연기 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건 콤보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가스 앤 차콜 그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스로 해서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 가스 파이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양쪽에 불 들어오니까 가스로 구울 수 있죠 그래서 정통 바베큐 그라기 보다는 여기는 현대식으로 그래서 가볍게 우리 뭐 삼겹살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 바쁘니까 국 끓여야 되고 사이드 버너 쓸 수 있게 그래서 사이드 버너 쓰고 게스 쓰고 나무 쓰고 그래서 뭐 바베큐 파티 한 20명 30명 왔다 그럴 때 뭐 사이드로 뭐 저희가 주력으로 미는 브리스켓 하면서 여기 소세지 뭐 이런 거 굽고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뭐 숯 같은 거 끓이고 그래서 가족 파티 뭐 전문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듀오 가스 앤 차클 그릴 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온도가 중요하니까 온도계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위에는 페로나이트에서 미국식 온도 측정 방식이고 밑에 이 안쪽에는 셀쓰이시라 해서 50도 100도 150도 200도 그러니까 우리가 200도 정도 잡으면 미국에서는 400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페로나이트 셀쓰이스라고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화씨냐 섭씨냐 그래서 안쪽은 화씨고 뭐 바깥쪽은 미국식으로 뭐 섭씨를 쓰는 화씨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차클 그릴 듀오 가스 가스 앤 차클 그릴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하시고 나니깐 좀 흐뭇하시죠 재미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바베큐 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첫 기계가 들어왔고 피트가 들어왔고 저희가 오늘 언박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행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Joshua 어머니 저희 여름